청정은 이태원 연쇄살인학교를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하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. 사건명 이태원 연쇄살인사건 허위신고도 모자라서 직접 잡으시겠다고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난 재무속겠지 난 교사짓 우리 최대 지적 3년이야 열렸어 객석을 좋아 나랑 취약도 비슷한데? 첫번째 희생자 8월 20일 두번째 9월 11일 세번째 9월 24일 범인은 이 안에 있거나 이 안에 있는 빈집에 7일 안에 시체를 버릴 확률이 높아 어때? 감이 팍 오지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